제가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서 논평을 하는가라는 문제도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곽재근 서울의과대학 소아 흉부외과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아요. 소아 혈액암 전문이 있고 소아 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이게 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시는 짧은 쇼처 내용을 제가 보고 그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가족들을 다 내평개치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그동안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도 제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능락한 표정으로 서있으면 덕분에 아이들 며칠 덜 볼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입원하면 꼭 살려달라고 저를 위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의사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의사들을 주말이든 평일이든 병원에서 살면서 지냈는데도 현장을 개뿔도 모르는 채 정치적인 목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안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자의 오줌과 피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격분해서 여러분들 곽재근 서울대 소아 흉부외과 의사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간호사분들이나 전공의분들이나 전임의분들이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내용을 곽재근 교수에서는 제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능락한 표정으로 쓰여있으면 이게 심리적인 외상일 거라고요.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겁니다. 본인이 1시간 전 10분 전까지 치료를 하던 특히 아이를 치료하신 분들은 더 심리적 애착이 있을까. 그 아이를 반드시 살리고 싶다는 그런 때문에 밤낮으로 뛸 거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만약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이 그냥 저세상으로 가게 됐을 때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생각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근사하게 꾸민 이야기를 제가 들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공부학사님 욕하는 유튜브가 누가 무슨 누가 욕하던데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전혀 없거든요. 의사분들이 뭘 생각할 여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하루 치료하고 내일 또 치료하고 내일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술을 베풀어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사람과의 기계가 아니니까 의사분들이 그 심리적 상처를 자기가 다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는 겁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할 이야기 할 결의를 얻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짧은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한자 오줌 피 한 방울 안무품자들이 세상을 난도질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분노를 이 곽재근 서울의과대학의 소아 흉부외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의료분야에 대한 지금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좀 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4년간 전은 선거에 매달려서 방송할 때도 다른 유튜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하고 다른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 때로는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남기면 제가 그 양반이 비난하구나 그 정도 알지 들어가서 그 양반이 내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저는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가?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방송하는가? 다른 사람은 유튜브를 어떻게 방송하겠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선거 문제가 터졌다? 의료 갈등 문제가 터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가 어느 쪽에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보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박수치는 이야기 쪽으로 논조를 정하겠죠. 그다음 스토리를 만들 겁니다. 서사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 서사의 음모론도 좀 적당하게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여러분도 이분법 선악 자기 진영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썼고 해가지고 서사 픽션 이야기를 그리겠죠. 그렇게 방송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은 아주 솟을 겁니다. 왜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서사를 좋아합니다. 서사 이야기를 픽션을 좋아하죠. 그 픽션에 음모론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으쌰으쌰으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 유튜브들이 방송을 할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학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완전히 뭐죠 발사개처럼 직업을 받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고 평생 동안 거래를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통합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을 그러니까 의로 문제를 보든 윤 대통령의 이름들 발언을 보든 선거 문제를 보든 간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관된 통합된 세계관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쪽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수가 어떻게 이름들 믿고 다수가 좋아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비춰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안경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의로 문제를 왜 소수의견 의사들의 입장에 써가지고 문제를 보느냐 통합되고 일관된 세계관에 맞춰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평이 자주 다수의견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모두가 선거를 다 덮는데 나는 선거를 까부신 겁니다. 대다수가 여러분들 의사들을 욕을 하는데 저는 의사들을 뭡니까 두둔한 쪽에 선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태훈 회장이 여러분 더 이상 응급 안 하는데 최태훈 회장의 이혼소송을 여러분들 까발리기가 여러분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젊은 날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논평다운 논평을 하는 겁니다. 픽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뭘 했는데 한동훈이가 집에서 뭘 했더라 이렇게 소설을 짜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쪽하고 좀 반할 때가 많은 거죠.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 거짓말한 게 다 내 눈에는 보이고 다 들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봅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그러나 신문은 보죠. 이번 사건 같으면 의학신문이라는 걸 보고 특히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그래서 대다수의 유튜브들은 본능을 따라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되거든요. 본능. 그러나 사회가 본능을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정하면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 이후에 수없이 단련 수련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날에 학위를 하고 학술 논문을 쓰고 책을 수백 권 쓰면서 단련된 통합된 세계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은 겁니다.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무당들이 대부분 박수침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깨인 사람이 없으니까 깨인 사람이 드무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드문 겁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드문 겁니다. 그냥 다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뭐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장사하고 돈 버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건 다 같이 골로 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설령 여러분들과 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고 저 나름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사심이 개입되거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도 질타할 때가 있고 선관위 사람도 질타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참 많이 부패한 건 사실입니다. 정론이라는 걸 찾기가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샤라 그룹의 이나무리 가지오 돌아가신 회장께서 말씀한 것이 인생을 통해 가지고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경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그것이 너무나 시박하고 천년 기념물이 돼버린 사회인 겁니다.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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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